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있죠 오늘 다른 것은 다 책략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두 번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부정실태를 여러분이 낱낱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댓글에다가 잘 보이면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잘 보인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이번에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에 가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이 가짜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 가짜입니다 가짜 보이시죠 EF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동별 관회사전투표는 없지 않습니까 거소투표 염창동 등촌1동 2동 3동 화곡본동 화곡1동 이게 EF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가짜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M이 M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 MN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선관위의 사기 세력들이 표를 얼마나 집어넣어 가지고 진교운 일을 도왔는가가 이 푸른색이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만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관위가 모니터를 하겠죠 모니터를 하는데 선관위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보게 되면 가장 가장 좀 속이 떨리는 속이 떨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보시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9번 보시기 바랍니다 9번 9번이 강서구의 염창동입니다 염창동의 진교운이 5799표 관내 사전투표를 받았다 김태우가 2306표를 받았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전산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이 5799표에 몇 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진교운이 표에서 50%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5799표에 2900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에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냥 넣어준 2900표를 빼게 되면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가 진짜가 이게 여러분 진짜표입니다 진짜 이렇게 표를 얼마만큼 집어넣어 줬는 거 아니까 진교운이 받은 표에서 0.5 50% 정도를 더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염창동에서 진교운이는 몇 표를 더 받았는 거 아니까 2900표를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교운이 받은 표에다가 50%씩 더 넣어준 겁니다 등촌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를 더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밀어준 표수입니다 이게 낱낱이 나오는 겁니다 등촌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2831표 국힘당 1606표를 발표한 이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뭔가 하니까 진교운이가 1416표를 받았는데 1416표를 받았는데 2831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김태우는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넣어준 게 없기 때문에 1606표 1606표 그럼 표를 얼마나 넣어줬나 1416표를 넣어준 겁니다 1416표를 여러분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들이 어떤 짓들 했는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런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5799표를 여러분들 넣어줬는 발표했는데 염창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579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표가 다 가짜표라는 겁니다 이 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 이 표 안에는 진교운이 받은 5799표에는 이 50%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5799표에다 2900표를 빼면 진교운이 받은 진짜 득표수인 2900표가 나옵니다 숫자는 2899표가 나오는데 아마 전산차지상에서 2900표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김태훈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가짜나 진짜나 똑같습니다 2306표 2306표 1473표 1473표 여러분 이만큼 표를 더해 준 겁니다 푸른색처럼 진교운이 표에서 50%를 더 준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불당 후보한테는 50% 다 준 겁니다 푸른색만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집어넣어준 표가 고스란히 포함된 것이 여기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진교운 득표수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딱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가 크게 65대 이렇게 나오는 것은 50%를 다 준 겁니다 50% 그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덩촌 제1동에는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가 3459표를 받았다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3459표에 몇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50%를 업해 줬기 때문에 1730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3459 빼기 1730 하면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가 1739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하고 넣어준 게 똑같습니다 2,900 2,900 2,900 1,730 1,730 1,416 1,416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 김용민이 선관위 부정선거 숙에 이 봐라 문과 출신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봐라 너희가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가짜고 너희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푸른색이 다 나오잖아 더불당의 진교훈이 함께 50%씩 모든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다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하고 가짜 득표수 집어넣어 준 걸 합치게 되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걸 보시죠 염창동에서 진교훈이 2,900표가 진짜인데 2,900표를 선관위가 숙여 넣어줬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799표가 나오는 겁니다 등촌 제1동에서 진교훈이 1,730표가 진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받은 건데 이걸 뭡니까 선관위가 표를 1,730표 똑같습니다 1,730표를 숙여 넣어줬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459표가 나오는 겁니다 등촌 2동에서는 진짜 더불당 진교훈 후보는 1,416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1,416표를 더해 준 겁니다 1,416 곱하기 2하게 되면 뭡니까 2,831표가 나옵니다 한 표 차이나 이런 것은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산은 2,831표 혹은 2,830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다 여러분들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른색이 선관위가 선관위가 더불당하고 야합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넣어준 겁니다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3만 7천표 정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3만 7천표를 이렇게 다 여러분 배분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엑스 자식들인 거죠 이런 짓을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정도 받는 더불당이 한 겁니다 더불당이 여러분들 선관위와 야합해 가지고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한테 50% 표를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선관위 나쁜 자식들 김용빈이 나쁜 자식들 김용빈이 나쁜 놈 더불당 진교훈이 받은 진짜 득표수에다가 선관위가 보너스로 준 예 표를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윤석열이 임명한 김용빈이라는 선관이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들어가 가지고 부정선거의 수계가 된 겁니다 괴수가 서울법대에 나온 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법대를 나온 놈들이 다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 나쁜 새끼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으면 뭡니까 그냥 나가는 게 좋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E하고 F가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M하고 여러분 N이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그냥 수시어 넣어준 표입니다 선관위가 이게 김용빈이가 넣어준 표입니다 김용빈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넣어준 표입니다 그럼 이 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진교훈이에다가 여러분 0.5 50%씩 다 넣어준 겁니다 모든 동에서 50%씩 보너스를 준 겁니다 진교훈이 받았던 표에서 50%를 다 여러분들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방화재 조금 더 이 보시기 바랍니다 66번 방화 3동 진교훈이가 3,46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는 1,731표를 받은 겁니다 선관위가 진교훈이 받았던 3,461표에 50%인 1,731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진교훈이 받았던 진짜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표를 합치게 되면 뭐가 나온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된 가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진교훈이 진짜 1,448표에 선관위가 여러분 다 쑤셔 넣어준 1,448표를 더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인 진교훈 득표수인 2,896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선관위가 쑤셔 넣은 표를 다 합치면 37,472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조작을 얼마나 했는가 하니까 37,473표를 했습니다 한 표 차이를 이렇게 잘못 투입된 투표지라고 이렇게 숫자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가양제 1동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훈이는 진짜 가양1동에서 가양1동 동민들이 1,447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2,893표를 가양1동에서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가 도와줬는가 하니까 김용빈 선관위가 1,447표에 여러분들 표를 전산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이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37,473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소위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만든 통합선거인 명부상에서 유령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37,473명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다 50% 더불당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다 추가적으로 더해줘가지고 진짜하고 이걸 더하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국힘당 사람들 이거 보고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참 나라가 이렇게 되면 당신들 그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어 하는데 2024년 총선의 대패입니다 대패 아마 개헌순도 넘길 겁니다 이번에 하는 걸 보게 되면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 대통령실 사람들 좀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핫바지 노력 그만하고 좀 보라고요 이거 보고도 그렇게 안 하겠으면 그냥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그냥 부정선거 공범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령투표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여러분 큰 화면이 있을 때 캡쳐를 나중에 하셔가지고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는 진짜 투표자들이 던진 표에다가 쑤셔 넣어준 걸 합치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선관위가 쑤셔 넣어줬냐 진기훈이가 받은 것에 50%씩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조작된 것하고 진짜로 합치면 가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에 참가를 시켰다고 하는데 투표에 참가하든 말든 간에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보궐선거에 이제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을 정도까지 파헤친 겁니다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김용빈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다르게 살펴본 건데 이게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그것을 도독질한 것을 다 빼고 수정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68대 27입니다 진짜를 구하게 되면 52대 41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등촌제 1동 66대 28입니다 되게 가짜인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진짜는 49대 40인 겁니다 등촌제 2동 선관이 발표 조작된 득표율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61대 34입니다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44대 50이 되는 겁니다 등촌제 3동 66대 29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율이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49대 44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가 진 교훈이 받았던 가짜가 5799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면 2900표가 됩니다 2900표를 쑤셔 넣은 거죠 등촌제 1동에서 진 교훈이 받은 3459표입니다 진짜는 1730표입니다 선관위가 1730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등촌제 2동에서 진 교훈이 발표한 선관위 득표수는 2831표입니다 진짜는 1416표입니다 선관위가 1416표만큼 더해줘가지고 2831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등촌제 3동에서 진 교훈이 진짜 받은 표가 2108표입니다 여기다가 2108표만큼 더해줘가지고 4215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화곡본동에서 여러분들 진 교훈이 진짜 받은 표가 1807표입니다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1807표만큼 더해가지고 3613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37000표 정도의 유령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도의 부정선거입니다 부정 조작상태 조작되지 않는 상태 조작상태 조작되지 않는 상태 얼마나 표를 더해준다 정확하게 뭐죠? 얼마를 더해준는가 하니까 진짜의 진짜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방화 제3동에 진 교훈이 가짜는 3461표 진짜는 1731표 얼마를 선관위가 쑤셔넣어줬는가 하니까 173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60대 36이 진짜가 되면 43대 51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선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했는가 하니까 37473표를 유령투표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표를 준 겁니다 1731표 방화동 제3동에 밀어주고 진 교훈을 방화 이동에서 1448표를 전산조작으로 더불당 후반기 밀어주고 방화 제1동에서 여러분들 3103표를 밀어주고 이 짓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가 한 겁니다 김용빈은 선거부정의 괴수가 된 겁니다 괴수가 노태학이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승을 세 번째 여러분들 관리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부도독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태학이 이런 부정승을 세 번 관리해도 선관위 여러분 관용차 타고 다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김태우한테서 빼앗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유령투표자 통합선거인 명부 그냥 전산상으로만 존재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3만 7473표를 만들어 가지고 3만 7473표를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다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50%씩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만큼 다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쑤셔 넣어준 거 하고 그다음에 진짜하고 합치게 되면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규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판먹듯이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진경훈이를 당선시켜야겠다 우리의 위대한 이재명이를 여러분들 부활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군데밖에 아니고 그다음에 10월 11일이니까 전 여러분들 뭐죠? 선관위의 순회들이 다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한 군데만 이겨가지고 윤석열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냥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가 엎드려 더불일당 독재 체제가 이미 시작이 된 거야 운 좋게 당선된 윤석열이는 그냥 얼굴 마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확실히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확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7% 정도 조작하면 되겠다 7.49% 정도 그 표수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몇 표입니까? 그 표수가 아까 이야기한 37,473표입니다 37,472표를 여러분들 딱 배분하는데 딱 떨어지는 게 뭔가 하니까 진교훈이 받은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50% 그게 50%만큼 없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더불당 후보가 받은 진짜 더하기 선관위가 여러분들 쑤셔넣은 거 그거 여러분들 딱 더하게 되면 가짜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런 진리일 것 같지 않으니까 좀 그거 아시다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EF가 이게 선관위의 김용빈 선관위가 만든 가짜 후보별특표수입니다 여기서 이런 규칙을 찾아내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MN이 진짠 겁니다 진짜만큼 여러분들 한 번 더 더해주게 되면 바로 이게 가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얼마냐 이 수치가 그러니까 진교훈이 받았던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진교훈이 받은 진짜만큼만 더해주게 되면 여러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똑같지 않습니까 수시어 넣어준 거 진짜 진짜에다 수시어 넣어준 거 합치게 되면 가짜 진짜 수시어 넣어준 거 합치게 되면 가짜 진짜 1416표 수시어 넣어준 거 1416표 두 개 더하면 가짜 2831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착하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이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후보별특표수에 맞춰서 투표함을 전체를 다 갈아치워가지고 개표수에 갖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완전히 넘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투표함을 사전투표함을 어느 정도 투입한 건 있었지만 사전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전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완벽한 범죄를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꾀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념이 강한 겁니다 좌익들이 이 일회의 산봉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이 이 모든 종류의 작업을 할 겁니다 이해찬 정창래 윤호중 이인영 양정철 이건영 임종석 이런 인간들이 다 이 작업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해서 남조선 공화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꿈은 남조선을 만드는데 복잡하지 않게 그냥 선거만 딱 장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결속력이 강한 그리고 그것이 다 민주노총하고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여러분들 항상 교육감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1년이 안 됐어서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35%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락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런 밝혀가지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 움직이면 그러면 국민들이 한글을 하든지 그게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작된 표수를 진짜에 더하게 되면 가짜가 되고 가짜에서 조작된 표수를 빼고 넣으면 진짜가 나오고 이게 무슨 산수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가짜에서 여러분들 조작된 표수를 하면 진짜가 나오고 진짜에다 쑤셔 넣어준 걸 합치게 되면 가짜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 후보의 가짜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것을 빼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고 진짜 득표수에다가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것을 더해주면 가짜가 나오고 여러분 선거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작도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아주 조악된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선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하는 방법도 아주 조악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선거 부정을 밝혀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심플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용빈이 괴수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에 축구합니다 권순일 조혜주 노정희 김세한 노태학 박찬진에 이어가지고 법관 출신인 김용빈이 드디어 대법관과 어깨를 날아낼 정도로 노태학 김용빈 부정선거 수계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부정선거 수계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용빈을 임명을 한 겁니다 김용빈 왈 편의상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세계적 사기다 세계적 제도다 그래서 내가 에라이 인간아 세계적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사기다 세계적 사기를 쳤네요 세계적 사기를 노이로 삽시다 노이로 하나 또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노예였는데 뭐 원래 노예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밝힌 겁니다 김용빈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남은 것은 이번에 투표함 전체를 갈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테이블에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갈아가지고 투표소에 쓰였던 사전투표함들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든 투표함을 이런 개표소에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합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종합 정리를 이제 최신 요약 제가 그래도 이제 가방끈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뭘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딱 정리 정도는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 무도한 인간들이 결론은 뭔가 하니까 7.49%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 수에 선거인 수의 7.49%라는 이야기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7.49%는 통상 사전투표 참가자들의 50% 정도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한 15% 정도가 되는 겁니다 표수는 정확하게 37,473표를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왕 시작했으니까 요약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조금만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이실 거나 보고 잘 보이시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만큼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37,473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에 비례하면 7.49%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만큼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 골고루 더해 준 겁니다 37,473표를 모두 다 진교훈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는지 잘 보이는지 말씀을 좀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학대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계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좀 나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좀 낫죠 네 좀 낫죠 여러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표를 얼마만큼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었는가 하니까 37,473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7,472표를 동별로 다 여러분들 쑤셔 넣어가지고 더불당의 진교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준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한 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 투입된 투표자리가 숫자를 맞춰서 컴퓨터상으로 딱 여러분들 37,47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37,473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입니다 그래서 유령선거인수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 사전투표자 수를 하는 사람 사전투표 자수 이게 2배입니다 이게 선거인수 기준이 7.49%면 얼추 2배가 사전투표 자수입니다 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한 퍼센테이지가 15.43%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7.49%를 더해가지고 언론에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2.96%가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22.96%는 거소선상을 빼게 되면 22.6 몇 프로일 겁니다 거소선상을 더하게 되면 22.96%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했는가 하니까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뭘 장난을 쳤는가 하니까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겠는데 김태우와 함께 표를 빼앗아 오는 것보다도 통합선거인 명부를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령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만들자 그래서 유령투표자를 37,473표를 만들었고 그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고 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 기준으로 15.43%가 됩니다 15.43%에 여러분들 7.49%를 더하게 되면 12.96%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22.96%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를 안 했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이 0.60%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훈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60장이었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121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를 해놓으니까 이 더블당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21장을 받았는데 그 개요를 보니까 당일투표가 더블당 후보가 48% 사전투표가 65%니까 17% 차이가 난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이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내놓고 한 겁니다 이 수치가 4.15 총선 때 여러분들 얼마였는가 하니까 4.15 총선 때 이 17%가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내놓고 그냥 뭡니까 윤석열이 그냥 발사기로 본 겁니다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내놓고 하더라도 너희가 못 덤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김태호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1%인 겁니다 16% 이런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 48% 사전득표율 득표율 49%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0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총득표율 48%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수의 법칙 모집단의 후보의 득표율과 사전투표 집단의 표본집단의 후보율 득표율과 당일투표 포본집단의 동일투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정상적이고 깨끗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깨끗한 선거를 했으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0장을 받았을 건데 표를 쑤셔줘 가지고 121장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 밝혔는데 대한민국이 그냥 침묵하겠다 그럼 그냥 노예로 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그리고 더불당 애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문재인 때 봤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 개판을 치는지 그거가 10년 20년 30년 간다고 보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이게 그냥 터닝포인트가 안 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미련 없이 애들 다 키웠고 신민규 씨에 아니 무슨 지금 와 가지고 무슨 윤석열이가 뭐 합바지를 왜 그렇게 찬양합니까 에이 인간들 똥통이라 미친 자식 아니다 윤석열이가 뭘 잘했습니까 4.15 총선대 이런 검찰총장 할 때 이런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출시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재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성과 세번이 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과묵하다는 것은 입을 다물어야 될 때 입을 다무는 거지 국가가 침략을 여러분 세번이나 당했는데 자기가 대통령하여서 입을 다물어 합바지인 거죠 심하면 사기꾼이고 더 심하면 도덕놈인 겁니다 한동훈이가 잘생기면 뭐합니까 말 잘하면 뭐합니까 행실이 빨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렀 겁니다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정교하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정밀폭격입니다 그 사람들 말 못할 겁니다 김용민이 억울하면 말하면 됩니다 억울하면 우리는 사전투표하면 갈아치기 한 것조가 없습니다 선관이 억울하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박사 의견에 대한 반론 뭐 이런 것도 낼 수가 있고 야 이 도덕놈들아 야 이 도덕놈들아 도덕질하는 놈들 너희는 연금을 다 박탈당하고 감방에서 한 30년 살아야 될 놈들이다 김용민이 연금 박탈당하고 감방에 한 30 40년 살아야 될 놈들이야 여러분들 김용민이 아들 딸이 있으면 이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이야기 한번 이거 보시라고 김용민이가 엑스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를 모으고 출범해가지고 37,473표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동별로 더불당 후보가 받은 진짜 투표수만큼 고스란히 뭡니까 똑같은 수를 다 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배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도덕놈들이지 어떻게 도덕놈들이 아닌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료는 아무리 많이 보시더라도 이 자료를 캡처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프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에 있는 여러분들 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김용민 선관위가 만든 숫자 국민들이 던진 숫자 염창동 국민들이 진짜 2,900표를 더해줬는 표를 던졌는데 거기다가 선관위 놈들이 2,900표를 더해가지고 5,799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 망할 놈들이 있습니까 등촌 1동의 간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등촌 제1동의 여러분 투표자들이 1,730표를 던졌는데 똑같은 수인 1,730표를 더해가지고 선관위 새끼들이 3,459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법정에 못 세우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등촌 제2동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김용민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등촌 제2동의 투표자들은 1,416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줬는데 1,416표를 선관위가 더해가지고 2,831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등촌 3동 보시기 바랍니다 등촌 제3동의 투표자들은 2,108표를 줬는데 똑같은 2,108표를 더해가지고 4,215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런 대한민국의 선관위 도덕놈들이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김용민이 도덕놈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김용민이란 도덕놈들이 도덕놈들의 수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이 핫바지에 덮으면 공범인 겁니다 사기꾼이 민겁니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이거를 국힘당 이름 덮고 넘어 하면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쉽게 제야전문가 테이블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화곡본동 보시기 바랍니다 화곡본동의 투표자들이 몇 표를 줬습니까 진교준이 함께 몇 표를 준교훈이 함께 몇 표를 줬습니까 1,807표를 줬습니다 선관위가 몇 표를 여러분들 받았다고 발표했습니까 3,613표를 받았답니다 1,807표에다가 1,807표를 대가지고 3,613표를 만들어가지고 화곡본동이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망할 놈의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여러분들 엑스 새끼들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선을 넘은 겁니다 이번에 선을 완전히 넘은 겁니다 본인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넘어 표가 많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조작한 거하고 우측에 조작하지 않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김용빈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김용빈이 도망칠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 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했으면 선골집단인 소위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자들 더블 민주당과 여러분들 합동작전을 펼쳐왔던 자들은 이번에 소화를 여러분들 뭐죠 그거를 다 제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극단적일 겁니다 왜냐 남북한은 다 여러분들 잔인합니다 사기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골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국 제1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몇 표를 줬습니까 2,562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몇 표를 만들어줬습니까 더블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5,124표를 받았다 발표했습니다 몇 표를 대줬습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만큼 2,562표만큼 더해줘가지고 여러분들 5,124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개자식들이 있습니까 이런 개자식들이 이런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이런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이런 개새끼들은 없는 겁니다 개들도 충직하지 않습니까 화국 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1,108표를 줬는데 1,108표를 줬는데 선관위는 몇 표를 뭡니까 뻥튀기를 했습니까 2,215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만큼 더해준 겁니다 뭘 통해가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하고 그다음에 하도 뭡니까 위조투표지 말이 많으니까 투표함 전체를 이번에 4박 5일 사이에 다 갈아치웠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선을 넘은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500명 한 200명 정도만 그냥 여러분들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뽀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항해야 됩니다 이번 놓치게 되면은 그럼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웠을 겁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법원에 투표함 통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한 것처럼 뭐 이 정도 이런 밝혔는데도 뭐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일이다 그럼 애들하고 같이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 힘들 겁니다 다 파괴되고 경제가 일단 처음에 망가지겠죠 경제가 왜 국민들을 수탈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헤쳐먹으려면 우리끼리 헤쳐먹으려면 여러분들 어디 뭐 돈이 여러분들 어디서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국제 3동 정말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아름답게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줘가지고 화국제 3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1870표를 던졌는데 이 선간인간들이 3739표를 더블당 후보가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국민들이 던진 1870표에다가 유령투표자수 가운데 1870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3739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화국제 4동 국민들은 1435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얼마나 발표했습니까 더블당 후보가 2870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870표를 어떻게 여러분 조작했습니까 유령투표자 37000표 가운데서 1435표만큼 여러분들 화국제 4동에 배분을 한 겁니다 1435표 그리고 1435표 쑤셔 넣은 거 합치게 되면 2870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정도로 소상하게 밝혀진 데도 저항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노비가 여러분 화국제 8동 보시기 바랍니다 화국제 8동 국민들은 1899표를 줬습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선관위가 몇 표를 만들어줬습니까 3797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수만큼 더해준 겁니다 쑤셔 넣은 1899표 국민들이 던진 1899표를 더하게 되면 3797표가 되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거를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령투표자 수를 좀 많이 만들어서 배분을 한 겁니다 그게 좀 특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 빼앗는 방식을 썼는데 그 방식이 너무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뭔가 아니까 아니 통합선거인명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유령투표자를 만든 유일한 방법은 뭔가 아니고 검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있는 100명 정도만 여러분들 뭐죠 다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아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던진 표하고 다른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확보해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제 또 이런 조작 못하게끔 빨리 해야 됩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이런 확보해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면 됩니다 그럼 공박사님 통합선거인명부를 어떻게 압니까 qr코드를 이용해 대한민국은 이런 비밀투표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몇 년 맨들 며칠에 누구 함께 던지는지 다 나옵니다 홍길동이가 몇 년 맨들 며칠에 천분의 1분 초일초가 여러분들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죠 김태우가 함께 던졌는지 진교훈이 함께 던졌는지 다 이런들 이미지 파일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면 다 뭡니까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는지 진교훈이 함께 던졌는지 김태우가 함께 김태우와 함께 던진진 진교훈이 함께 이런 던진 걸로 되어 있는지가 다 이런들 밝혀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비밀선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비밀선거가 아닙니다 북한 선관이하고 북조선 선관이하고 남조선 선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들 대한민국의 남조선이 그냥 북조선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망할 놈들이 있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들이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습니까 김용빈이 이런 집 찾아가지고 대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재앙 안 하면 그냥 개돼지로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사전투표는 비밀투표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비밀투표 아닙니다 qr코드에 누가 찍었는지가 나오고 그 사람의 기표 도장이 다 이미지 파일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a씨가 어떤 선거에 누구를 찍었는지 정치 성향이 다 나옵니다 이런 망할 짓서를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김용빈이 들어가서 하순이 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의 여러분들 든든한 이런 백그라운드가 한 놈은 대법관이고 한 놈은 뭐죠 사법연수원장 출신입니다 망할 택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아무리 봐도 여러분 아름답게 이렇게 해온 겁니다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방화 제2동도 국민들이 1448표를 던졌는데 선관위가 2896표를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가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갈로 여러분 발표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받았던 1448표만큼 더해 준 거죠 이야 징글징글합니다 부정선거를 그렇게 경고하고 이래도 이렇게 극심하게 이런덜 선거를 조작하니까 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딱하기도 하고 저 인간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 놀이하는 데 바쁘니까 정신이 안 들어온 줄 모르겠지만 다음에 감방에 가봐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겠죠 노태학이하고 여러분 김성빈이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보궐선거를 이렇게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가를 그냥 농락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각성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완관된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제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좌익들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6.25전쟁은 피하의 구분이 전선에서 확실했습니다 지금은 전선에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져가지고 너무나 비급해져서 이 문제를 등 안이 하는데 정말 나중에 곡소리 날 겁니다 곡소리 날 때가 되면 그 다음 끝 때는 끝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제가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좀 책이 두텁습니다 한 천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지금 한참 아랍하고 여러분들 유대인 전쟁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지 136분째가 됐는데 참 오늘 다음 주제로 조금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야 이 바보더라 어떻게 여덟 번이나 그렇게 선거 부정을 당하냐 너희들도 인간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까지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지워졌죠 부정선거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 10월 11일 보궐선거까지 3번 부정선거가 있었고 가장 큰 선거인 2024년 총선과 2027년 또 대통령 선거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시간이 갈수록 부정선거의 세기와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부정선거 조작사 선거부정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그런 강도 세기로 선거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인 명부에서 표를 여러분들 빼앗고 더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아예 내놓고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3만 7천명 가까운 그런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다 더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한 배를 더해준 거죠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100표를 더해줘가지고 200표로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모든 동에다가 다 뿌린 겁니다 뿌리는 방식도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에 만큼을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짜를 만들어서 발표하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가짜에다가 가짜에 여러분들 0.5%만큼은 다 더한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블당 후보가 화곡본동에서 100표를 받았다고 발표하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100표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절반인 50%가 가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100표 빼기 50표 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가양일동에서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200표면 그 절반은 같지 않은 겁니다 절반인 100표는 선관위가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서 100장을 더해 준 겁니다 염창동에서 여러분들 500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했으면 500표의 절반인 250표는 누가 여러분 넣어준 건가 하니까 투표자들 넣어준 게 아니고 바로 선관위가 먼저 확보한 유령 투표자 수 가운데서 250표를 염창동에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250표 그리고 쑤셔 넣어준 거 250표를 합쳐서 500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김용민이 사기꾼이 된 겁니다 김용민이 도덕놈이 된 겁니다 김용민이 사악한 놈이 된 겁니다 노태학과 김동민이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이 판사 출신들이 선거부정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방어망이자 그냥 총대를 맨 겁니다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그냥 총대를 맨 겁니다 내놓고 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짜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절반 정도를 다 빼면 진짜가 다 나옵니다 동별로 가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특별수에다 50% 절반을 빼면 여러분 진짜 절반은 다 50% 누가 넣어준 거 하니까 선관위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다 동별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